샌드위치 놈이 말아주는 바질 참치 샌드위치 든든한 존맛돌이 같이 만들어 먹어요 양파 1분의 1개 슬라이스 토마토 반개 정도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지방함량을 40% 줄인 가벼운 참치를 수저로 꾹 눌러 기름 한 번 더 제거했어요 뚱땡이 샌드위치 필수템 매직랩 깔고 통밀 껍질 콕 박혀있는 진짜 통밀빵 준비 올리브유 마요네즈와 바질 페스토 한 스푼을 펴 바를게요 치즈, 계란, 적채, 토마토와 양파 이제 참치를 정말 잘 쌓아 올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얼른 양상추를 갖다가 올려주고 뚜껑도 덮어주세요 매직랩 필살기 동서남복 스킬로 샌드위치 압축 완료 입부장하게 반갈해주고 바슬리로 마무리 채널 페이지 링크에 장바구니 담아놨어요